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K-파타 초대석 K-공조국의 끝판왕 스펙터클한 연출과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스토리 자 이번 주 금요일 밤이네요 아드레날린 샘솟게 만드는 SBS 드라마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주인공 아 이렇게 예쁜 구급대원이 있다면 좀 아프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배우 공승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시즌2로 돌아온 배우 공승현입니다 와 우리 공승현씨 최파타선 처음이죠? 네 처음 왔어요 저도 처음 만나봐요 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아니 우리 동생 정연이는 많이 만났는데 언니는 처음이군요 네 안 그래도 동생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와 이렇게 예쁜 따님들을 둔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으실까 엄마 아빠요 좋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착하기도 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 안 부릴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고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는 분 계시니까 한번 인사 정식으로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로 돌아왔습니다 네 극 중에서 송설이라는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배우 공승현입니다 드라마가 제목이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예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길면 좀 이렇게 짧게 부르잖아요 네 촬영 자산 줄임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소경국이라고 했습니다 소경국 소경국 요즘 뭐하고 있어요 소경국 소경국 이러셨구나 네 소경국 네 자 오늘 특별히 ai화장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오는 길에 들었는데 저 잘 못 맞추겠던데요 오 정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승현씨도 ai화장과 한번 인사해보실래요? 어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화장씨 안녕하세요 ai화장이에요 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자 안녕하세요 공승현입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ai화장이에요 아 그래도 인사성 맑아요 똑같이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와 5944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와 승현씨 때문에 예전에 인기가요 본방사수 했었어요 아 인기가요 MC 볼 때 맞아요 동생이랑 자매 MC로 최초로 했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박정숙씨가 승현씨 웃는 모습 너무너무 예쁘네요 보라 웃는데 보라 보는데 아 보라 보는데 웃는 모습까지 보니까 제 마음도 활짝 열리는 기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씨는 진짜 너무 예쁜데 우리 정현이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서로가 느끼는 외모는 어때요? 제가 더 현실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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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정현이는 얼굴이 요만하고 맞아요 난 정현이는 너무 예쁜데 그렇죠 또 승현씨 뭐가 승현씨 너무 예쁘네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예예 조금 다르네 성격은 누가 더 좋습니까? 성격은 정현이가 조금 더 좋고 근데 딸이 따님이 그러면 자매? 네 셋 세자매 그럼 세자매는 위에 언니예요? 밑에 막내 제가 첫째고요 정현이가 제일 막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일반 직장 다니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분의 외모도 저랑 동생을 반반 딱 합쳐놓은 느낌? 너무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일 수 있을텐데 그럼요 저희 셋 다 딸 예쁜 근데 이제 그러네 아니 뭐 엄마가 엄청 예쁘십니까? 아빠가 엄청 멋있으십니까? 어 두 분 다 뭐 수려하시겠지만 네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고 그러셨구나 동생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아이고 예 느낌 오네요 느낌 오네요 자 그렇다면 김현균씨도 네 어머머 김희선씨인 줄 알았어요 언뜻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반가워요 승현님 어머 제가 어렸을 때 김희선 선배님을 닮고 싶어서 네 네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요? 자 leo 너무 감사합니다 자 833님이 승현씨 육룡이나 르샤에 나오셨을 때부터 정말 팬이었어요 최파타에서 만나니까 진짜 너무 좋다 아 그렇군요 як 고배된 분이시네요. 정말 육룡이나를 사면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적이죠? 이게 2015, 16년 이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뭐 진짜 더 얘기였겠네. 네. 그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 뭐 공승현 시대에서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오늘 AI 화정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승현 씨의 프로필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AI 화정. 배우 공승현 씨 프로필 알려줘. 네. 공승현 씨는 미모만큼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배우예요.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뛰어난 액션씬을 선보였고 몸도 잘 쓰는 배우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시즌2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SBS를 머드 살릴 배우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력이 많지만 동생 트와이스 정연이 최파타에 출연해 언니 공승현은 유전자가 뛰어나다며 숨은 내력을 알려줬어요. 참 부럽네요. 이상 AI 화정이었어요. 아, 박수! AI 화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정확한가요? 어때요? 그때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기에 아니, 너무 정확한 게 SBS 하반기를 먹여 살릴 배우라고.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SBS 하반기 먹여 살릴 배우. AI 화정이 알려진 콩승현 씨 프로필이었는데 기억나요? 7년 전에 우리 트와이스 정연이가 최파타에 나오셔서 언니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칭찬해 줬거든요. 뭐, 잘은 몰라도 척 보기만 해도 우월합니다. 수연 씨도 인정해요? 네? 부모님께서 좋은 유전자를 주시기도 했죠. 너무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동생은 근데 끼도 많고 저는 약간 끼는 살짝 덜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AI 화정이 알려진 정보에 하면 작년 SBS 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로 승현 씨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죠?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도 우수연기상을 탔죠? 아,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이제 우수연기상을 주셔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소방서역 경찰서가 시즌1, 시즌2는 그리고 국가수가 더 붙었네요. 그러니까 국가수 얘기도? 맞아요. 네. 이 드라마가 범인 잡는 경찰과 방화 잡는 소방대원들의 공조수사극이에요. 맞아요. 한 드라마에서 다 보기 힘든 스케일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과 경찰을 동시에 다룬 드라마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예고편 보니까 화제씬, 불 진압하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난 스케일이잖아요. 그리고 촬영에 또 진화에, 소화에. 맞아요. 정말로 실제로 터뜨리고 불을 내고 그렇게 큰 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미 이제 촬영은 다 끝나신 거죠? 그렇죠. 촬영은 4월에 다 끝났습니다. 4월에. 와. 시즌1에 이어서 시즌2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우리 공승현 씨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시즌2에는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맞서서 저희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가수까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많은 드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안전을 지키고 이런 거면 이제 드라마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안에 뭐. 네. 여러 가지 법인과 방화 이런 위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승현 씨가 구급대원. 구급대원 역할을. 와. 그러면 긴박한 상황도 많을 거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감동이 빠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매회 감동이. 네. 사실 얼마나 재미있으면 시즌2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시즌3도 예약돼 있어요? 시즌3 저희끼리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해볼게요. 네. 서세양 씨가 시즌1에서. 시즌1에서 김래원 씨랑 손우준 씨가 불구덩이에 갇힌 채로 끝났잖아요. 진짜 작가님이 엔딩 맛있게 잘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시즌2의 첫 장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맞아요. 정말 배우들도 감독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게 배우들도 너무 궁금해서. 네. 이제 곧 첫 방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바로 내일 모레예요. 그렇죠? 금요일. 네. 금요일. 아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내일 모레 글피. 글피. 네. 자 김유림 씨가 승현 씨가 맡은 송설. 어떤 캐릭터인지 얘기해 주세요. 자랑도 해 주시고요. 제가 맡은 송설이라는 역할은 일단 일도 잘하지만 어쨌든 마음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작은 생명이라도 그냥 지나치지도 않고 또 불의를 보면 못 참기도 하고 할 말은 또 다 하고 굉장히 멋있고 따뜻한 그런 인물입니다. 멋있고 따뜻한. 뭐 배우라면 다 탐닐 만한 역할이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승현 씨는 송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좀 본인과 많이 맞나요? 아니면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역할을 맡게 되지 않았나. 어떤 부분이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제 입으로 말하기에. 오지랖도 넓고 주변 사람들 다 잘 챙기고. 동영심도 많고 포용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송설을 둘러싼 두 남자 얘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김 내원 씨가 맡은 형사팀의 형사팀이? 네. 진호계. 진호계. 김 내원 씨가 진호계. 그리고 손원 씨 씨가 맡은 봉도진. 소방팀의 봉도진.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캐릭터예요? 우선 내원 씨가 연기한 진호계는요. 굉장히 열혈 형사고요. 열혈 형사. 네. 어쨌든 한 번 불면 놓치지 않는. 그래서 진돗개.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진 진호계. 그리고 손원준 씨가 연기한 소방팀의 봉도진 역할은요. 별명이 불도저예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리고 화재를 잡기 위해서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바로 뛰어들고. 그다음에 소방팀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송설을 좋아하는 거네요. 네. 드라마가 되려면. 그렇죠? 신나경 씨가. 네. 제일 궁금한 건요. 송설을 둘러싼 러브라인입니다. 진호계랑 있는 거 보면 호계랑 잘 됐으면 싶고 봉도진이랑 있는 거 보면 도진이랑 이뤄졌으면 하고. 송설의 선택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거는 본방을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러브라인은 정리가 될 겁니다. 아. 정리가 돼요? 네. 어떻게 정리가 되나? 그건 제가 스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본방 사수. 자. 옹래 씨가. 네.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위험한 신들이 많았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사실 소방복을 입는 그런 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딱 소방 방화복을 딱 입는 순간 소방대원분들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이걸 입고 여름에 촬영을 하니까 진짜 불 앞에서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구급대원인데. 구급대원인데 이제 저도 안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용구조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는데. 입고 못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무거워요. 산소통까지 매면. 헬멧도 무겁고 30kg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로 뛰어드시는. 30kg의 장비를 메고 또 거기서 사람을 막 끌어내고 막 진짜. 심지어 우리 정연 씨가 시즌 1 찍을 때 팔이 두 손 없는 연습까지 하셨다고. 네. 제가 이제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처치하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원래 처음에는 팔 더미, 실리콘 더미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연습을 했는데 이게 또 진짜 살이 아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 팔 이렇게 놓고 직접 찌르지는 않았지만. 승현 씨 팔? 네. 정연 이 팔. 정연 이 팔. 정연 이 팔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고무줄 묶고 놓는 연습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이 은서 씨가 이 드라마 촬영하면서 응급서적, 구급서적, 실제 소방관이 쓴 에세이도 사서 읽어봤다던데 진짜 우리 공배우 성실함은 끝내줍니다. 촬영 전에 어쨌든 걱정도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역시 오늘 노래 소개는 AI 화정이 추천해주는 노래로 들어볼게요. 자 AI 화정 노래 추천 좀 해줘. 공승현 씨를 위해 AI 화정이 특별히 준비했어요. 시즌1 소방서 옆 경찰서 OST예요. 기현 씨가 부르는 파이어 들어볼게요. 소방서 옆 경찰서 OST 기현 씨의 파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AI 화정이 꽤 괜찮죠? 네. 똑똑한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우와! 과찬이십니다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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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죠? 자 4216 님이 저는 119 소방대원이고 아내는 어머 여경 19년 차인데 공승현 씨 나오는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봤을 때 직업이 같아서 그런지 더 공감대 형성이 잘 됐어요. 이 여름 폭염에 특수복 입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전국 소방대원분들 화이팅! 찍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폭염에 무조건 이제 방화복 입고 출동하시는 분들. 아니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정말 보통 사람은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방화복을 입었다 해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 더 살리겠다고 해서 막 또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데 보통 사람은 진짜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소방대원을 지원하신가요? 어떤 사명감에 진짜 어떤 생각으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좀 이렇게 하여튼 소방대원들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여튼 무조건적인 희생과 진짜 봉사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란 씨가. 김래원, 손호준 씨까지 세 분 함께 있으면 왠지 승현 씨만 이야기 모다리 풀 것 같은데 실제 드라마 찍을 때 누가 분위기 메이커였나요? 저도 뭐 분위기 메이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레원 오빠가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극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끌어주셔가지고 레원 오빠가 그래도 가장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김래원 씨가 그래도 오로지 드라마 분석 얘기만 하십니까? 웃긴 얘기 뭐 실없는 얘기 이런 건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촬영할 때는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만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그래도 웃기, 오버워티 되게 웃겨요. 손호준 씨 씨는 과묵하고? 오빠는 그래도 과묵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응팔, 응칠 그런 데서 본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좀 진중하고 현장에서 딱 이렇게. 우리 승현 씨는 그래도 나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합시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여자 배우분들이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어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그리고 승현 씨는 딱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분위기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강시현 씨가 또. 만약에 무인도의 호계랑 도진 중 한 명과 남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무인도예요? 무인도라면 그래도 도진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방대원이다 보니 조금 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군요. 3638님이. 첫 방은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본방사수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볼 거거든요. 아, 그래요. 첫 방은 누구랑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과? 아니요. 아니요? 쑥스러워요. 아니, 저희 소방서 배우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감독님과 작가님 이렇게 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회식하면서 아니면 오로지 모니터만? 같이 곁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장소가 감독님 사무실인데. 아, 그러면 뭐 그렇게 그냥 배달음식 정도? 네, 그 정도로. 네, 음료수 정도. 자, 그러면 우리 4회에서 공승현 씨와 얘기 더 나눠볼 거예요. 공승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뭐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뭐 미담 있을까요?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책 보실 수 있어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전 문화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SBS의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관 그리고 국가수의 주인공 배우 공승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목격담이 왔네요. 윤호준 씨가. 공승현 님 예전에 안성에서 유기견 봉사할 때 만났는데요. 마음씨도 예쁘세요. 어머, 누구시지? 만났구나. 강아지 키우세요? 네,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몇 마리? 부모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5마리입니다. 그렇구나. 한 집에 다 같이? 2마리, 2마리, 제 5마리. 아하하. 자, 장희경 씨가. 우연히 드라마 촬영 현장을 멀리서 본 1일입니다. 연기하시는 승현 님 몸이 매우 민첩하고 날렵해 보이던데 연기를 위해 따로 운동을 배우셨나요? 아니, 아까 AI 화정이 얘기해 준 거는 액션 씬도 너무나 멋지게 소화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액션 씬이 많아요? 사실 액션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많이 뛰고. 뛰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운동은 저랑 조금 멀어서 근데 그래도 드라마를 하려면 체력도 필요하고 이런 역할들 하려면 근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은 계속 틈틈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민첩하고 날렵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김미림 씨가.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로 데뷔 10년 만에 영화제에서 첫 연기상을 받았잖아요. 승현 씨에게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상 받고 달라진 거 있나요? 와, 우리 승현 씨가 뭘 많이 하셨네요. 근데 난 못 봤지. 혼자 사는 사람들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수상하셨네요. 네, 이게 아마 영화로 첫 데뷔한 거였고 영화로 처음으로 상을 받은 거였는데 이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화제도 처음 갔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그 후로 달라진 거는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냥 이제 배우들을 만날 때나 이럴 때 그 영화 너무 잘 봤어 라고 너무 칭찬해 주시고 또 어떤 드라마 미팅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항상 그 작품이 따라와서 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배우상을 수상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국제영화제에서. 아이고, 지금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어머,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승연아닌 동생인데요. 원래 엄청 털털한데 저렇게 여성스럽지 않아요. 여성스러운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최파타 나와서 너무 좋네요. 이거 정연씨 아니면 정연이는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통화했는데 자다 일어난 거 같았고요. 둘째 동생이다. 둘째 동생인 거 같아요. 와, 진짜 현실 자매네요. 지금 엄청 저렇게 여성스럽게. 승연씨가 지금 여성스러운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동생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승연씨가 제일 첫째. 네. 지금 이제 제보 문자 준 분이 둘째. 그리고 승연이가. 정연이가. 정연이가 셋째. 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여성스러워요? 제일 여성스러워, 그래도 저 같은데요? 그래도 저 같은데. 정연이는 약간 톰버이 같죠. 네, 톰버이 같고 둘째도 뭐 거의 제가 가장 여성스럽고. 그래요? 그럼 그 집은 뭐 한 번 만났다 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네, 저희 집은 뭐 다들 성격이. 톡토라고. 네, 톡토라고. 그런데 지금 여성스러운 척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방송에 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는 첫째 언니 말 잘 들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군기 같은 것도 많이 좀 잡으십니까? 그럼 또 제보가 들어올 것 같은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렸을 땐 좀 많이 잡았어요? 네. 정말 몇 살 터울이 어떻게 돼요? 터울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둘째랑은 연년생이고 정연이랑 세 살 차이밖에 안 나서. 친구네 친구.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네가. 그렇지. 장영원인 너, 네가 엄마, 아빠 대신이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동생 군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떤 거 할 때 좀 어떻게 잡았어요? 뭐 갖고 와라,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아니면 뭐 딱싹 쳐나 청소를 많이 시키세요? 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시켜서 그런가. 동생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렇게 막 청소해 주고. 그렇기는 하네요. 많이 갖고 와라, 불 꺼라, 물 가져와라. 올 때 뭐 사와라. 올 때 뭐 사와라.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자, 뭐 동생 분 듣고 있으면 또 제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AI화정이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자, AI화정 노래 소개 부탁해. 정연이한테 연락 왔네요. 여행길엔 이 노래 꼭 들어보래요. 트와이스 알코올프리. AI화정도 같이 추천해요. 트와이스의 알코올프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동생의 정체는 막내 정연이었는데 사실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둘째는 이걸 보낼 시간이 안... 근무 시간이었던... 이거 정연일 것 같은데 딱 걸렸네요. 근데 둘째 아니고 막낸데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었어요. 아직도 언니가 손만 올리면 움찔움찔합니다. 이야, 때려요. 예쁜 동생 때릴 때가 어딨다고. 그래도 잘 찾아보면 때릴 때는 존재하고 말해. 아니,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우리 정연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정연이는... 딱 언니 말해. 저랑 둘째랑 제일 많이 싸웠고... 몇 년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연이는 저희 둘을 뜯어말리다가 많이 맞았어요. 그런 거 있죠. 언니들 그러지마 하면서 이제... 넌 뭐야?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갖고 싸우지? 그냥 옷. 아니요. 먹을 거. 먹을 거. 이런 걸로 싸워요. 요즘도 옷 갖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사이 너무 좋고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자매끼리 많이 싸웠잖아요. 우린 막 각서까지 썼거든.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아, 진짜요? 내가 2층 있으면 넌 아래층. 아래층 있으면 2층. 그래서 먼저 아는 척하면 뭐 어쩌저쩌고 그 쓴 싸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인해 그러고 싸인했는데 지금 뭐 세상에서 제일 의지가 되고 친한 친구죠. 그렇죠? 자, 손만 올리면 움찔움찔. 무슨 소리? 귀여워. 저현이는 이제 막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현이가. 박유경 씨가. 예전에 서예가 취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서예 하시나요? 새로 생긴 취미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정 서예가 취미셨어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서예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로도 어렸을 때는 그쪽으로 할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야말로 필체가 좋으신가 봐요. 노력의 결과. 부크시 같은 거 쫙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쭉 쓴 작품 같은 건 또 많겠네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하고 그만둬가지고. 근데 그래도 지금도 제법 쓸 줄은 아는데. 네, 요즘에는 바빠서 사실 잘 못했어요. 우리 공승현 씨 사인이 기대가 되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인은 딱히 그런 게 아닌데. 딱히 그런지는 않아요. 네. 새로 생긴 취미. 그거는 요즘 제가 이사를 했는데 식물들 키우는 거에 지금. 아, 예. 요즘 많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식집사 같았습니다. 자, 4822님이.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좋은 집순이 승현 누나. 요즘도 쉬는 날 외출보단 집이 더 좋으신가요? 네,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집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승현 씨가 집순이에요? 네, 집에 있으면 연락도 진짜 잘 안 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하루가 막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이고, 거기다 이제 플랜트 식물까지 있으니까. 뭐 더 바빠요. 네, 더 뭐. 하루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줘도 거미줄 생기고. 뭐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ISFP요. ISFP요. 응, ISFP. 완전 집순이 MBTI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 한정우 씨가. 네. 30대엔 여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원하는 대로 여유 있게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승현 배우가 30대에 꼭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맞아요. 제가 20대 때 30대엔 여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20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 제가 마음이 더 편해지려고 노력한. 네, 그런 것 같아요. 30대에 꼭 하고 싶은 일? 연애? 연애 해야죠. 해야죠. 그래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소파 뒤나 냉장고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돌아다니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돌아다녀보기. 더위가 좀 꺾이면. 한번 나가볼게요. 더위 엄청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땀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더운 게 너무 쉬는 것 같아요. 차단제도 잘 밟으시고. 네, 요즘 많이 타가지고. 지금 그런데 여기 화면에 되게 뽀얗게 나오네요. 강시현 씨가. 공승현 님은 왠지 소식주아일 것 같아요. 조금 있음 말복인데 마지막 더위 보양식으로 생각해둔 거 있나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꼭 챙겨 먹는 거 있는지 알려주세요. 요즘 기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고. 더운 날 촬영을 하니까 그리고 살도 조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나 이모가 저만 보면 이렇게 막 닭백숙을 해 주시고 몸보신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말복이면 또 엄마표 오리백숙을 먹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복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촬영하면서 꼭 챙겨 먹는 거는? 요즘 제가 건강해지려고 샐러리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고 있어요. 만들어서? 네. 좀 몸이 좀 가벼워지고 좀 약간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역시 소식자? 원래는 그렇게 소식자가 아니었는데 요즘 그렇게 돼버렸어요.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 1032님이 하반기 sbs를 먹여 살릴 공승현 씨 소방사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금요일 첫방인데 다섯 글자로 홍보해 주세요. 이게 조금 어려우면 광고를 먼저 듣고 올까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공승현 씨 소방사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다섯 글자 홍보 생각하셨습니까? 네,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을 펼치고. 날 보러 와요. 자, 우리 승현 씨가 나오는 소방사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바로 내일모레 글피 금요일 밤 10시 sbs에서 합니다. 여러분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여미영 씨가 며칠 전 남편이랑 시즌 1 정중했습니다. 시즌 2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셨는데 시즌 2가 이번 주 금요일을 합니다. 자, 수현 씨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소경국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네, 소방사 옆 경찰서가 국과수까지 포함해서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더 큰 사건들과 더 큰 재미들을 함께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sbs 소방사 옆 경찰서 8월 4일 밤 10시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자, 공세현 씨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 AI 화정도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 부탁해. 방송 참 어렵네요. 더 학습해서 다음엔 최하정 씨 대신 DJ 도전해 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AI 화정도 애 많이 썼어요. 방송이 어렵다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떡해요? 더 만약에 방송이 늘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슬쩍 한 번 AI 화정 부탁해 뭐 이럴 수 있고. 좋네요. 너무 잘해서 진짜 화정은 집에서 쉬세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요. 오늘 우리 공세현 씨도 만나고 AI 화정과 함께 방송하고 두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간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AI 화정이 추천한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우리 공세현 씨 자주 자주 봐요. 네, 자주 봬요. 네, 자, AI 화정 마지막 곡 들려줘. 오늘 수고했어. 금토에는 소경국, 여행길에는 부석순.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는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행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 부석순 파이킹 해야지. 마지막으로 준비했어요. 이럴, 이럴, 이럴.